이제 워익 잡았으면 이겨야지 워익 잡았으면 이겨야지 아우 오피구르 씨 한테오는 괜찮았는데 아까 저 상대의 저 상대 쏘나 맞아 갑시다 갑시다 소환사의 협곡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고맙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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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미니언들이 산성 되었습니다 고맙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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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난... 굶주려... 하... 가렌이 레넥톤한테 지면 진짜 안 되는데... 저건 진짜... 저들이 도망가야 재미있을 텐데... 야수호가 정글이야? 나... 굶주렸다... 굶주려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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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들의 뼈로 잔치를 저들의 약시간이 없어지는 곳 사냥할 시간이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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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를 보자 이겨야 되는데 6레벨까지 정글 계속 좁니다 개꿀 야쏘 개꿀마드 개꿀 개꿀 으 으 도망가 야 재미있을텐데 으 으 어 으 그만 기다라 가래 가랜신이 맞지? 라이밍거랑 그건 뭔 상관인데 저들의 뼈로 전진 저들의 뼈로 전진 살을 시거지 살을 시켰습니다 난 잘 모르겠다 쟤네들 왜 저러는지 도망가야 잘했을텐데 대마시오 전진 난 굶주렸다 저기 처치했습니다 그럼 이 기술은 이어가 내가 전진 저를 저들의 악취가 느껴지는군 모르겠다 진짜 저들의 도망가야 재미있을텐데 아 이놈의 실버 진짜 하 미친놈네 진짜 우으로 해가 있네요 미친놈의 성격 부터 연기 켜가 records 흐휴 힘드냐 안팔안팔이 난vor opponent 노래뺀 멤버들 ~! 후렴 상t 끄러붙자! 저쪽이 저쪽을 치고 있자 아 진짜 이 새끼 착장해야지 저들의 뼈로 전 지렁이래 저들이 도망가야 재미있을 텐데 정장의 왓신 그 왓신 그 왓신 그 왓신 그 왓신 그 왓신 그 왓신 포탑을 파괴했습니다. 윈수를 가면 혼자 먹고 포탑을 파괴했습니다. 여기서 끝을 보자. 사냥할 시간이다. 포탑을 파괴했습니다. 포탑을 파괴했습니다. 포탑을 파괴했습니다. 포탑을 파괴했습니다. 포탑을 파괴했습니다. 참고를 파괴했습니다. 다... 그라... 포즉스틱 17번에 다 쐈다 호호 부스라드 마을 왈 왈 왈 윈 파 악 악 악 악 다 악 악 더블킷 저들이 도망가야 돌발은 먹어지는지 한번 보고 끝나긴 된다 없어도? 저게 어째기를 파괴했습니다 소나 몇 킬 했어? 10킬 0 데스 될까? 오 깜짝이야 옆구리를 안된다? 선추 흐헤헤 그거 있으면 되는데 흡총 저게 어째기를 파괴했습니다 도저히 막을 수 없습니다 흡총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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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흡총